기다리셨어 네 음 그들 이야기와 앞으로의 마무리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프랑스는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사모님의 제로 연결과 끌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죠 그 무릎을 같이 풀어나가볼 예정끼리 합니다. 아까 제가 손발 그래픽터 보여줬습니다. 손발 손발! 핸드! 핸드 레그! 뭘까요? 과연 과연 과연?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습니다. 심리의 homo 예!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천 줄 때! 아이천 줄 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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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많이 해 줄 수 있고 한 번에 줄 수 있고 드디어! 드디어 진짜 올라간 전에 와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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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